네 안녕하세요 6월 13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2시 정각입니다 정호의 코인 라이브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전해드리는 목요일마다 정호의 뉴스를 정리해 드리고 있죠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고요 제업자리에는요 이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계신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 여러가지 코인 가격들도 상당히 변동폭이 컸던 지금 뭐 하루입니까 12시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꼭 이제 우리가 방송을 생방송을 좀 마음 먹고 해보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3시간 사이에 가격이 날짜를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둘이 하는 라이브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화요일에 이제 미국장이 열린 월요일장에 마감되고 난 뒤가 우리 시각 화요일이고 오늘의 수요일은 이제 주요 지표가 많이 나오고 목요일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딱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는 딱 좋은 시간을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할 거는요 일단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주요 지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CPI 발표라든지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후반부에는 이현지 아나운서가 크립토 전문 앵커로서의 역량을 아주 유감없이 발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유입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안 오르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뮬탄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도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뒤에 썸네일을 보시면은 FED의 금리 인하가 온다 때를 기다리는 비트코인 오늘 저희가 할 얘기를 딱 집성을 해놨는데 금리 인하가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톤으로 올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전망들이 나올 수 있는 날인데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매크로로 매끄럽게 넘어가 볼 텐데 비트코인이 저희가 방송 준비하는 와중에 떨어졌어요 불과 10시 반 지금 12시니까 10시 반 정도에 한 68K는 됐거든요 68점 한 초반 정도 됐는데 이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7.7K까지 떨어졌고요 이더리움 3.5K 35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코인마켓 캡처 이런 걸 보통 보여드리는데 방금 막 계속 막 떨어지고 있어갖고 캡처는 커녕 그냥 글자로 떼웠는데 이게 더 깔끔해 보인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래도 코인마켓 한번 볼까요 네 화면 한번 전환해 주세요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지금 6만 7천 6백 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전과 비교해서 0.5달러 정도 지금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어제 이 시간보다는 0.3% 올랐다 이렇게 위안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어젯밤에 발표가 난 직후에 한 10시 반쯤에 제가 시세창을 보니까 아 이거 6만 9천에서 7만 달러 뚫으러 가겠는데 라고 생각이 됐는데 새벽에 FOMP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여지없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저희가 방송을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6,7,7K까지 다시 돌아온 그런 모습입니다 넷달바님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덜란드 뭐죠? 딸바보 네덜란드 딸바보 유명한 비트맥시신데 여기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3,500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알트코인들로 빠지면서 낙폭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솔라나가 다시 140달러까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턴오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장표를 한번 가볼게요 일단 미국 EF를 좀 보겠습니다 미트코인 ETF가 19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되다가 지난 우리 시간으로는 8일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7일자까지는 19거래일 연속이 19거래일이면 5일씩 해서 하루에 쉬었으니까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을 꼭 채워서 지금 순유입이 줄줄 되다가 이제 어제와 그제 2거래일 동안 유출이 됐습니다 빨간색으로 전환이 됐고 특히 어제는 4MC 회의와 새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시장의 전망 좀 긴장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장 또 애플이 새로운 AI를 통한 소프트웨어를 좀 발표를 했고 엔비디아가 1200달러에서 120달러로 액분을 하고 거래를 개시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크리프트 시장보다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그동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크리프트 시장에서는 좀 유출이 됐다 이제 ETF 흐름이랑 뭔 상관이냐 ETF는 일단 미국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금들이 이제 리사이클링 순환돼서 ETF의 자금이 이제 미국 증시로 가기가 첫 번째 타겟이 되기 더 쉽잖아요 뭐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었는데 맨 밑에 있는 게 초록색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12일자 12일자 이제 마감 상황을 보면은 일단 초록세로 돼 있고요 맨 왼쪽에 IBIT 블랙락의 IBIT ETF가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물론 중간에 있는 지금 PRRR 요거가 남았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영을 찍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블랙락이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1,400만 달러 정도의 유입이 있었다로 리포트가 되고 있고 업데이트가 안 될 뿐인 걸 감안하면 일단 유입 전환에는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의 ETF가 흐름이 아주 좋았다가 2거래일 정도 관망세 팔짱 끼고 보다가 GBTC가 좀 컸어요 GBTC에서 쭉쭉 빠져주는 게 상당히 출혈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사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맞아 떨어지는 시간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ETF가 우리가 언제부터 비트코인 ETF의 흐름에 따라서 코인 시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봤다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나온 지 불과 지금 5개월 밖에 안 됐어요 반년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물론 기관들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 전체를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ETF 흐름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게 오늘 마감자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90만 개를 넘어선 BTC를 여전히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걸로 유지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4.29% 4.3%의 2.100만 개 중에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UM 총 유입된 액수를 봤을 때는 600억 달러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지난달 말부터 올해 이번 달 초까지 이렇게 관측을 했었는데 지금 600억 달러를 너끈이 넘어서 왜 이렇게 말을 오늘 벼듬니? 600억 달러를 너끈이 넘어서고 지금 610만 5억 달러? 맞죠? 615억 달러라서 헷갈려요 제가 지금 갑자기 방송 딱 들어오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저는 IBT의 블랙락의 ETF가 1.45%의 비중을 갖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1.35%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종전에는 이제 동타를 가지고 있다가 BTC 수량도 둘 다 28만 개 근처에서 유지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블랙락의 ETF가 앞지르고 있죠 퍼센티지에서도 0.1% 이상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아마도 오늘 더 벌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IBT의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지금 저희가 아까 10,400억 달러 아 전 400만 달러 죄송합니다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된다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래량 자체는 1빌리언을 돌파했다 1빌리언의 거래량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손받김이 심하고 계속해서 유입되고 나가고가 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수세가 좀 더 강했을 때 지금 시장이 상승세를 같이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비트코인 ETF가 흐름이 다시 돌아왔고 기존에 한 달 동안 갖고 있던 흐름이 워낙 좋았는데 도대체 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이냐 이거에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초조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뉴욕 증시는 오늘 나스닥과 S&P500 스탠다드 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깼습니다 그저께 깼는데 이틀만에 또 깼어요 이게 여러가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몰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깬 건 깬 거니까 그럼 크립토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점 볼게요 비트코인 왜 모르냐 지금이 타임 오브 더 스탁이다 보통 이제 주식과 크립토를 볼 때 투자자는 어찌 됐든 찢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뭐 채권이라든지 상품 커머디티 이런 데 초대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순수하게 크립토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하는 경향이 있는 투자자라면 특히 나스닥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크립토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그중에 선택을 하자면 주식을 택하는 그런 타이밍에 가깝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스닥 지수의 그래프인데 5년짜리 지금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장에 투자하면 나중 되면 이를 일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찌 됐든 오른다 지금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5년짜리면 저 밑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 S&P500에 S&P500이나 나스닥의 QQQ ETF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그거에 합당한 지금 증가된 투자금 상승을 보고 계실 텐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동반 상승했고 물론 다우스 산업 평균 지수는 소폭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체인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것도 오늘 저녁 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양전에서 플러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 행진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돈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애플에 대한 관심이 딱 지금 몰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날 저희가 애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그렇게까지 막 빅뉴스는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접었었는데 탑재되는 오픈 AI와 같이 만든 인공지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애플 주가가 내려갔어요 맞아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한 건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갑자기 급등을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방송 맞춰서 방송 맞춰? 피해주라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익스펫 앱을 업데이트 투 파이의 업그레이드 사이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실망한 거야 아 시리에다가 뭘 하고 아이패드에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무슨 계산기를 최초로 넣었다나? 아 맞아요 어떡하라고 이거 자체가 신박하고 막 미래를 이끌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발표한 내용을 뜯어보니 이걸 구동하려면 아이폰 15%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출시했던 그 제품 아니면 이 시리에이아이를 쓸 수가 없다 구동하셨군요 결국에 뭐가 되겠습니까? 스트롱 업그레이드 사이클 새로 사야 된다 그렇죠 그럼 애플에 미친 듯한 판매 수익이 예상된다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좋은 얘기들이 갑자기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로 애플에 대한 시퀀스가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게 CNBC 헤드라인인데 CNBC에서 이제 스트롱 업그레이드 사이클 이런 얘기로 나오고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매출과 판매량에 집중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아마도 애플 홍보팀에서 낸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 업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업계나 회사에서 이제 푸쉬를 많이 하면 이제 주제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애플은 주제 전환을 잘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 오늘 아침자의 에셋 마켓캡 순위인데 여기는 1위는 아니잖아요? 요거 어젯밤에는 1위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애플과 업시락뒤치락하고 엔비디아까지 이제 3파전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 맨 위에 있는 골드는 제끼고요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었고 엔비디아가 3등, 2등이었고 애플이 3위였는데 애플의 시총 1위 복귀는 3위에서 1위로 점프한 거였어요 어 2위 안거지 그냥 2위로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한 거였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걸 찾으려면 애플은 하드웨어도 만들긴 하지만 되게 소프트웨어도 잘 만들잖아요 운용체제를 스스로 온전하게 모든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는 회사는 애플이 거의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시계 있죠? 패드 있죠? 노트북 있죠? 핸드폰 있죠? 이게 각기 다른 버전과 OS의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스스로 하는 회사인데 이걸 또 직접 개발하고 여기다가 하드웨어적으로는 M칩이라는 걸 요새 통합칩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갖지 못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스스로 자사의 제품에 탑재할 수 있는 물론 이 칩은 TSMC에서 만들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의 포텐셜이 애플에게 훨씬 더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애플 얘기를 조금 더 다 해보면 이제 제목은 비트코인 왜 못 오르냐 했는데 밑에는 애플이네 시장 돈이 다 이제 주식으로 갔다 애플로 들어가고 있다 CNBC의 짐 크레이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영어로 막 주절주절 되게 길게 써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애플이 내놓았던 것은 이 생성형 AI가 지금은 챗GPT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업이 쓰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물론 개인도 많이 쓰지만 그런데 진짜 퍼스널하게 정말 개인용으로 내놓은 것은 이게 애플 게 맞다 뭐냐면 이게 챗GPT가 CDAI가 이 아이폰에 들어온다는 것이 이 사람의 패턴과 행동양식과 흐름과 문체를 갖고 있는 이 아이폰을 통해서 개인용 생성형 AI를 만들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짐 크레이머가 얘기를 해서 짐 크레이머는 이제 애플에 대한 스탁을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고 바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엔셀에서 바이를 얘기한 거라서 문제는 크레이머가 얘기하면 짐방 꿀이라고 그러죠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꿀이라고 짐 크레이머가 이제 예측하고 전망하면 되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되게 반대로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뭐 짐 크레이머가 유명한 해지펀드 투자자 출신으로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왜 못 오르냐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비트코인 지금 선물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차익거래가 맹렬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시작부터 나왔었습니다 저희 샌드뱅크 스매시바의 백분종이사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바이고 이제 밑에 있는 한글로 된 이 기사 제목은 연합인포맥스 건데요 이 기사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것 같아요? 5월? 5월? 1월 30일자 기사예요 ETF 나오자마자네요 ETF가 나오고 2주가 되자마자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다 이 얘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로 된 영어 기사는 또 오늘자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ETF가 출시되자마자 오늘자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와 비트코인 선물의 차익거래를 아비트리지 거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은 지금 프리미엄 오를 거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플러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그러면 1%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금 가치평가를 받는다 치면 이게 연으로 한 사람은 한 10% 되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비트코인 ETF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를 사게 되면 그만큼 남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선물이 이따가 이제 이현재 아나운서가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다만 지금 7만대 초반에 형성이 돼 있고 현물은 지금 6만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권 안에서 지금 갇혀서 못 나간다 그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예전부터 나온 것이고 최근에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차익거래 박스권에서 갇힌 이 가격대가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선물거래 관련된 기사도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 또 나오는데요 요것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고래들을 보통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은 이제 1000BTC 얼마예요? 1000BTC 1000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진 고래들이 앉아서 지금 비트코인 또 모으고만 앉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 오늘자 기사죠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매집 수량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안 팔고 그냥 사서 그냥 갖고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거래소에 지금 잠겨있는 거래소로 이동돼서 거래소에 보관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사상 최저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팔 생각 없이 고래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뭐 그게 개인 기관 물량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냥 손에 들고 있다 언제 올랐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 기저에는 분명히 설명해드린 대로 매크로 지표도 분명히 포함이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불장 2021년 코로나 시기에 불장 때 수준으로 지금 모으고 앉았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나왔던 얘기를 덧붙여서 이제 매크로 얘기를 조금 더 강화하고 붙여서 제 얘기를 끝낼 텐데 일단 미국의 CPI가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제 FAZ FRB에서 자신들이 금리를 변경을 할 때의 지표를 삼는 것이 CPI지만 PE 물가 지수가 있는데 분명히 매달 나오는 걸 토대로 이제 봐줄 만한 측면이 있고 예전에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느는지 증가폭으로 보는데 증가폭 자체가 주춤했다 특히 근원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의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3년 전이면 언제죠? 코로나 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 이후에 가장 최소로 증가된 모습을 보였던 게 지금 미국의 5월 CPI였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호조세로 나왔다 그 바람에 비트코인이 어젯밤에 한 10시쯤에 6만 9천 달러 때까지 쭉 올랐다가 거기서 FOMC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기자회견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자 다음 장 보시면요 그리고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모두의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7회 연속이에요 지난해 9월부터 계속해서 얘기만 하고 평가만 하고 계속해서 금리 동결의 이야기만 나왔고 결정을 해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는 1회로 축소된다고 얘기를 내놨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뭐 원타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번 회의와 함께 점도표라고 해서 향후에 금리의 변동 전망을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앉아서 자기가 전망하는 대로 그거를 추정을 해봐요 이제 그게 선물 기반이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대로 이제 내놓는 것인데 이 표의 형태를 봤을 때 금리가 어떻게 이동될 것이냐가 트래젝토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1회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연초에는 4회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점점 줄고 2회까지 얘기를 나오다가 이제는 또 1회네요 프로젝션이 처음에는 3회였는데 지금 1회까지 프로젝션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정대로 3월에 나왔던 게 다음 장에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3월에 나왔던 것은 이제 3회 정도 할 것 같다 뭐 괜찮은 프로그레스가 있다면 3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다 하면서 3월에 이제 점도표가 나왔을 때 굉장히 그 당시보다 화양된 지금이랑 똑같죠 지금 0.25에서 0.25에서 5.5%의 레인지로 지금 하단이 5.25%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많이 내려간 거를 트래젝토리가 나왔었어요 다 이거죠 이거였는데 핑크색이 3월에 예상했던 거거든요 그거보다 지금은 이제 6월 연준의 FOMC 외에서는 파란색인데 지금 많이 거의 한 3칸 이상씩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어렵겠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자 방금 전장 볼게요 세디님 전장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느냐 톤이 그래도 좀 유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번의 인상으로 지금 전망하는 걸로 해서 좌절하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은 조금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한 번으로 예정되고 있지만 사실은 두 번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말을 항상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5월에 내놨던 얘기는 further progress 그러니까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하다 라고 불과자원 달에 얘기를 했던 게 이 양반인데 이번에는 modest한 further progress가 있어서 완만하게 modest 이런 단어 moderate 이런 표현 둘 다 M으로 시작하지만 되게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는 단어들인데 완만하게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PCI나 CPI나 노동지수 그 다음에 고용지표 실업수당청구건수 주택지표 이런 걸 다 보고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은 이제 confidence가 없다 정책을 정책을 완화시키기에는 자신감이 없다 데이터는 좋지만 not great 그러니까 굿이지만 굿인데 great까지는 이게 막 인하를 막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 끗 딸린다 한 끗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파월 의장은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다음 장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피셜하게는 한 번만 내릴 거라고 그렇게 알려졌지만 시장 해석은 두 번이에요 9월과 11월 9월과 11월 혹은 12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에버코어 ISI에서 우리는 2회로 내릴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파월의 발언은 자기의 의견도 있지만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봤을 때 1.5회 정도로 마이너하게 좀 조정을 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에버코어에서는 2회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퀸시 크로스비 이 양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금리 완화에 돌입하기 전에 시원하게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하나 나와 주면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아 됐다 이거를 빌미삼아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티은행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9월 인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겠다 시티은행이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합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속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ME의 페드워치 이런 거 보시면은 9월부터 내려가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내려가는 퍼센티지가 은근히 한 4%씩 있잖아요 아 맞아 있긴 있어요 배팅하는 측면에 있는 시티은행에 있는 애널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이 얘기를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점도표가 이제 핑크색이 아닌 파란색이 6월 오늘 나온 점도표인데 이게 이제 오늘 그 전에 나온 그러니까 발표되고 FOMC 회의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건데 이 지표가 이 점도표에 반영이 된 것이냐 너무 직전에 발표가 나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를 기자가 물어봐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CNBC인가 블룸버그 기자가 기자회견장에서 파월 의장한테 물어봐요 이게 CME가 반영된 건가요? 그랬더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 아 충분히 검토했다 까지는 아니네요 그건 아니에요 한번 들여는 봤다 검토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어떤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어떤 그 내부적인 이야기로는 이게 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만약 반영이 풀로 됐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인 그런 점도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JP모건도 9월 이후부터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인터뷰를 담당자가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9월 되면 내려요? 그럼 크리프트 시장에 빛이 좀 오나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ETF가 그렇게 들어와도 안 오르는데 9월 금리가 내려가면 그거는 진짜 내리겠지 그리고 진짜 상승하겠지 진짜 불장 오겠지라고 하는데 페드워치 보면 지금 9월 25BP 0.25%포인트 내린다에 베팅한 사람이 56.7%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50%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화요일날 제가 이제 살짝 보여드렸을 때 40% 후반으로 내렸었거든요 다시 10% 가량 더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거기다가 왼쪽에 그보다도 한 번 더 내릴 것이다 4%가 넘잖아요 살짝 올랐네요 이거 합치면 60%의 컨센서스로 지금 9월에는 25BP 이상 오를 거다라고 시작은 보고 있다 그래서 9월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좀 긴팔 있는 사람도 좀 등장하고 그런 타이밍에 쌀쌀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아직은 덥겠지만 불장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계속해서 나오는 9월 10월 불장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금리가 인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불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히스토리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무조건 시세가 오르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에 긴 금리 상승기가 있었고 이제 풀렸던 시장의 유동성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줄어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한 번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액션은 확실히 시장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재미있는 거 아까 제가 이제 2회가 된다면 11월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음 장 볼게요 12월에 배팅을 하더라고요 11월과? 네 페드워치에서는 제가 11월 장표를 그냥 날리고 왔는데 11월은 아까 9월에 상승보다 그게 유지된다는 측면이 훨씬 더 많았어요 9월에 상승된 금리의 레인지가 유지된다가 11월이 더 많았고요 오히려 12월에 떨어질 거다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더 할 것이다가 59%로 지금 이게 12월 건데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FOMC 회의 날짜에 따라서 그게 조정되는 게 그 이유가 이제 11월부터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날짜를 연준이 독립기관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그거를 적당히 이제 버무려서 센스 있게 알잘딱갈센으로 내놓을지 그거는 참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9월과 12월로 지금 페드워치상으로는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9월에 한번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12월에 따뜻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로 박상원님께서 오늘도 희망회로 돌리고 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를 전반부에 정리를 했는데 오늘 FOMC가 상반기를 마감하는 FOMC 회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했고 제가 전해드린 내용 중에 오류가 있거나 좀 설명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더 전문가의 코멘트 뭐 다른 진짜 전문지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더블체크를 꼭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